지난 영상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마리나와 함께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인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휴대폰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뜻밖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둑과 소매치기로도 유명한 스페인에서의 기가 막힌 이야기 같이 보실까요? 정확하게 날씨가 추워지고 어두워지니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저 ersten 아이들은 저는 제가 인정한 대로 있어요 무슨 일은 jullieuyой? 넌 누구야? 누구나! 우 several 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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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저는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도 모르겠고 그냥 없어졌어요 아아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신들이 날라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탈리아에서 찍은 사진들, 스페인에서 찍은 사진들 오늘 잃어버리고 아까 지나갔던 자리를 하나씩 가보고 있는데 없네요. 여기는 flows quite far, 봐봐, 어디에 있었던 기인가? 아 네 매번 그리고 깍사!" 나의 카드 카드 카드가 더 신경치 다른 카드 카드가 더 신경치 나는 이 카드 카드가 더 신경치 내 카드 카드가... 일반적인 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일반적인 카드가? 한 명 정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투가 내가 배우러 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잠시만요 어디가 어디에 그래서 전화가 내 핸드폰 그 당일이 itarios은 내 대장에 있는 것 같고 제가 방금에 있는지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마구에 있는지에 사무실을 위해 사무실이 150 Euro 바람에 있는지 이렇게 소통한 사이 전체 서비스 이런 분이 전부 그런 데 그들이 돈을 카드림도 네 그런 그런 완전히 모든 시스템입니다 좀 더 걱정하고 있는 거에요 moral니 questionable 모를도 정리를 해둬 정리를 꺼내줬 제가 정리해둬 아니면 다른 곳에 네, 보통 다른 곳에 네 한 번도 더 많은 시간 우리가 알고 있었는 그 휴대폰이 흘렀 네, 15분 정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요 이 시점을 기억해 봤어요 깨끗한 환경입니다 지금 볼 luck 이 안에서 볼까 이 영상은 다시 한 번 더 볼까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이 있었으면 좋지 지금 이 영상이 너무 길게 여기가 너무 길게 아니요 그럼 시작할게요 똑같은 소리? 큰 쉐어넣기 왜냐면 정확한 곳에 앉아있지 못할 수 있는 곳에 근데 분명히 알 수 있을까 왜냐면 잎에서 잎은 잎이 있었을 때 이전에 떠났을 때 그래서 그게 꽤 특이한 것 같아요 사실은 참고하셨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만들었죠 이 아파트에서 너무 싫어 일단 저희가 앉았던 자리를 찾았어요. 와 이 넓은 공원에서 앉았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열쇠를 통해서. We did everything we can. We really did. Yeah. 이렇게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Okay, I'm ready to buy a new phone. I was saying that now that this has happened, maybe instead of cooking, we should just order KDFC. Yeah, sure. I need chicken. Yeah, I like chicken. I love chicken, too. 진짜 휴대폰 잃어버린 거는 그렇게 아깝지도 않아요. 물론 비싼 휴대폰 잃어버려서 아쉽긴 한데 오래 쓰기도 했고, 그래서 휴대폰 잃어버린 것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계정 정보들이랑 그동안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빨간 판지가 좀 됐거든요. 아, 미리 안 해놓은 게 너무 후회가 되고 그리고 카드도 같이 잃어버려가지고 앞으로 결제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고민이 되네요. 그 다음의 트레인에 잘 세웠습니다. 한 잔어 그 다음은 다리에 살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 !!!! !!!! !!!!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네 와 사랑합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왜 votre iphone 15 Pro Max 와 와 와 빨래 와 왜 이리 오랜에 윤 오.. 근데 이제 몇 분이 들어왔는데 내가 해볼까요? 진짜? 응 이름이 사라? 사나.. 사나.. YOUR name is sanna.. are you stupid? 오.. I forgot my name.. I'm sorry 오만성 다 쓰면서 집에 왔는데 Hi.. Give me back Thank you so mu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핸드폰이 어디에 있어요? 수인에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갑이나 휴대폰 잃어버리면 절대로 다시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렸네 이제 못 찾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휴대폰 살려고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와 이게 뭐지? 하고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강아지를 내리고 산책을 하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운이 너무 좋구나 답장은 아직 못 받았는데 내일 답장 받으면 휴대폰 가지러 갈 거 같습니다 조용히 주세요 I got a reply Hi, yes I got it Now it's quite late I call your friend tomorrow morning And we decide place an hour Okay We can meet him in the evening These people that you don't know How am I going to contact you if you don't have a phone? Have you thought of that? We still haven't developed Kenn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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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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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d. You know You mean the kidney? You still haven't developed my kidney This is us So you're not telling the bathroom incident Chaotic situations This bitch You enter my bathroom And I tell him Do not close the door of the bathroom Because he's half broken And what happened? He closed the door of the bathroom This was 2 o'clock in the morning He got stuck inside of my bathroom So I called my mom At 2 o'clock in the morning Mom There's a Korean man in my bathroom What the fuck? Why are you calling me? We didn't even unlock the door He had to come back inside of the house Like the rest of the house Through the outside window But First of all You have to climb multiple times in and out Because we tried to walk through the door Through the fucking kitchen window That was dangerous You could have fallen and died And I had wanted to go to the bathroom for a while So I was like Should I pee on a cup? Is this something that's happening on a Tuesday? Is this my life now? So I came out At 2 o'clock in the morning In the search For a bathroom On my pyjamas I went to the street Yes? Yes? I'm Marina The friend of the guy Who has lost the number Of the telephone Yes? How do you tell me? Yes, hello I'm here with my friend And we were tal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staying with you Maybe at 5 o'clock in the morning Where we had stayed Well, I have I have something 4 Maybe 5 5 o'clock in the morning No matter No, I don't think there's a problem Well, if there's a change Like if you have my phone You can tell me Okay, grea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Good afternoon See you later Half past 5 is perfect Should you want to go out? Yes It's a good priority right now Let's eat it Let's eat it Why? What the fuck? It's not eating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How much is it? Pra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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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a lot of people But it's because of the lighting People are going to visit There are a lot of people Yes There are a lot of people Wow There are a lot of people There are a lot of people 이러한 자리에 있는 링크의 아픈 공간이 있습니다. 수업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수업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매우 유명한 공간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관한 곳에서 만나요. 수업에 있는 곳에서 만나요. 수업에 있는 곳에서 만나요. 한 명 전에 한국의 BTS에서 만났을 때 찍는 동영상에서 만났어요. 전화에서들었고... 오 진짜? 응, 타노인의 아드시피 영상은 누구야? 아, 타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어 공인의 동영상 Q.O.O.O.O Q.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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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지 이 말이야 친구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지? 그는 마요네즈 그는 마요네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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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긴 정영상에서 나왔던 친구 마리나고요 그 옆에 따로따른 제 친구 패트릭입니다 마리나고만 먹으면 내가 말했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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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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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가 이거 못 가르쳐요 입에서 먹어야죠 지금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지금 식사하고 집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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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도 없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아쿠마 여긴 함서라고도 새로운 친구입니다 라이크와 구독해주세요 도착해? 도착해? 휴대폰을 잃어버린 지 이틀이 지났고요. 오늘 다시 휴대폰을 찾으러 가는 날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외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생각도 솔직히 안했는데 스페인은 이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같아요. 오늘 한국어 수업도 빼먹고 같이 가주는 마리나도 너무 고맙고 하나부터 열 가지 분이랑 연락하는데 이 친구가 도와줬거든요. 한 번만 잡아볼게요. 택시 20분 타고 가격이 14유로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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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잊어버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스페인이예요. 너희들 아주 붉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luck. 1 euro.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어둬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돈과 모든 것들 당신은 너무 기쁘다 그럼요 만약에 그냥 놓았다 거의 모든 사람을 찾았다 제 이름은 스페인의 이름으로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다면 당신의 포켓이 왜냐면 사람들이 Has put your way around I'll stop요 But in your case tired no one stole it from you Just fell down If it falls down I would say 90% of society is not a thief So if I find a phone in the floor I will not keep it I will try to search who's owner is, to speak I love people in Spain 어 How abou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Sure 아아. siellä 쓰이니.. 빨간색으로 dope. 빨간색으로는 cur대예요. 사이기 때문에. 제일 아픈 번지로 해주는거죠! 저희는 그냥 집사도 없지? 하지만 그냥 사이는.. 저희의 집사도 있어요. 잠깐만! 아아.. 아아.. 잃어버렸던 헤드폰을 되찾고 사진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 나설 때 짐 단디 챙기시고 특히 해외여행 가실 때는 목걸이로 된 휴대폰 고리라던가 그런 거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휴대폰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딱 잃어버린 걸 알아챈 순간 잠깐 동안 머리가 새하해지면서 어?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잘 해결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음... 이건 내 아빠의 목소리 진짜? 응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도 휴대폰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백업 수단을 좀 마련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은 뭐 고소하셨을지 아니면 같이 뭐 긴장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더 재미있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럼 안녕 안녕 걱정하지 마 난 안 돼 난 절대 안 돼 난 다른 치즈가 없으면 안 돼 난 안 돼 여기가 에펠탑이구나 다리에서 벗어나자마자 가방을 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못 찾을 것 같은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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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